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게 뭔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주세요 여러분 매일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매일매일 보면 진짜 스트레스 봐봐봐라 오케이, 첫번째 오늘 영상은 24시간 동안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루종일 뭐 이렇게 한국어만 말할게요 진짜 노력할게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진짜 노력할게요 오늘은 그 이런 거 블로딩 하기로 했는지 궁금한다면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매일매일 기도해요 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 와서 누락을 하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응원하신다면 진짜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작! 하고 싶은 거 covers 거기 Kotка 하나 있는 은은아 야 야 봉울 мой Arода 뵈 회수가 참預 ständannya 근데 자 구조리 너무 아녹 다음 사실 서 아침 저녁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알아? 시간이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이 내 뱉는 걸 알아 또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말야 널 밖에서 살 수 없어 내게 너 하나로 몰든 시간만이 흥일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너를 안아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딱 일어나니까 이제 찌를 수 있어 하지만 난 말야 뭐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 너무 예뻐 귀엽네 목소리 귀엽지? 아 그래? 울려 야 근데... 하루진이 한국말 하면... 아니 그냥 하루진이 한국말 하면... 알아들어? 알았어 알아들 수 없어 알아들 수 없어 알아들 수 없지? 진짜 이거 뭐 알아? 아니 내 브락이야 왜? 나고 싶어? 사라이니 아니 그냥 브락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뭐? 내 브락이야 아 브락을 그치 브락 안 해요? 24hrs 아니 하루 종일 만 아니 하루 종일 만 24hrs 말고 아대인데 한국말 한국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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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내가 자증한다고 여러분 왜? 왜 조다봐 이거 맛있는데? 아보카도 야 그게 뭐야? 망고 데이트도 프라그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데이트도 자랑했어요 방금 그래서 우리 브락을 응원하십쇼 나중에 운동할 거니까 지금 많이 먹어야지 망고람? 이거 언제 몰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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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나를 안내어서 사랑드려요 여러분 아 아 아 너 하나 아니 아니 너 알았다 너 아 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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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랭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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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너무 웃겨요 멜라이 언니가 아니 그냥 막 봤거든요 그 영상 에이아이 인터뷰 멜라이 언니 와 진짜 살루도 보세요 여러분 자 근데 나중에 또 예뻐요 지금 나가고 싶은데 둘이 편집하고 있어서 못 나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심심하고 야 언제 끝날거야 나 심심해 나가자 지금 쇼핑몰로 가고 있습니다 랭코덤 안녕 너무 예뻐 가자 짠 이렇게 심심하면 그냥 쇼핑몰로 갈게요 그치? 아리아리아리다 봐봐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쇼핑몰로 쇼핑몰 가까워서 그냥 심심하면 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한 번만 수영했어요 와 너무 예뻐 지금 도착했습니다 5분만 걸려요 너무 가까워서 근데 뭐 할건지 몰라요 그냥 심심해서 온 거예요 제가 선물 사고 싶다고요 나는 그냥 먹고 싶어 뭐야 이거 이거 사기로 했어 아직도 그 사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구 선물 샀어요 뭐 샀어?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알았어요 빨리 도와줬어 와 집에 가고 있는데 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겨왔어요 걔대 어딨어? 어머나 드디어 집에 왔어요 도착했어요 아 너무 배고파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아 어머 아 아 너무 예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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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요 오늘 영상 여러분이 영상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다음 영상은 톡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셔 아 그 아 아 젊을 꼭 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